얘들아, 우리 플래너 같이 보자. 준비됐어? 와, 오늘도 열심히 했네.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이 뭐가 있을까? 영어는 뭐 배웠지? 영어책에서는? 와, 오늘도 수고했네. 잘했어. 안녕하세요. 영어항사 크리쌤입니다. 오늘은 자기주도학습의 친구이자 엄마를 우아한 사정으로 만들어줄 아웃풋 플래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웃풋 플래너, 어떻게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습 플래너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습 플래너는 단순히 시간과 공부할 것을 적고 하루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아웃풋 스터디 플래너는 공부한 뒤에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을 적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내용을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공부를 한 다음에 쓰는 연습을 하면서 아웃풋 한번 꺼내주고요. 그 꺼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의 블로그로 받아보게 된 스터디 플래너는 작고 예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기엔 좋은데 고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기존의 스터디 플래너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 업데이트 시켜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래너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잘 기술해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너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공부하기 전에 작성할 것, 공부하면서 작성할 것,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날짜를 적는 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용 가능한 학습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제외하고 나서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는 거예요. 친구가 방학 기간이라서 8시부터 12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목표를 적는 칸인데요. 이거는 어제 하지 못한 공부를 꼭 하겠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꼭 영어를 2시간 공부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목표는 내가 계획한 것을 한번 다 끝내보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더 좋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꼭 해야 할 일 보이시죠? 이것은 여기 이용 가능한 시간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적고 시간을 배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내가 만약에 수학을 다 끝내지 못했으면 여기 제일 먼저 1번에 수학을 끝내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공부는 계속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안 했던 공부, 어제 미뤄졌던 공부는 제일 위 칸에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용 가능한 시간에 한 30분 정도는 따로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30분은 나중에 만약에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아이들 특성상 본인이 계획하더라도 그 공부를 다 못 끝내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30분을 비워놓았다가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적는 것입니다. 크게 스터디 플래너에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습서를 적고 그 다음에 학습서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적고 시간을 적는 부분입니다. 일단 학습서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최상위 수학이죠. 그래서 최상위 수학을 공부한 뒤에 그 책을 덮고 나서 공부 끝나기 3분이나 5분 전에 덮고 나서 그 중심 내용,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는 그걸 기억한다고 하지만 막상 또 기억에서 꺼내서 적어보려고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꺼내서 쓰는 연습을 하고 초반에 만약에 아이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안 써진다 할 경우에는 그럼 다시 한번 책을 보고 암기해서 책을 덮고 써보도록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적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초시계로 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세는 거죠. 그래서 30분 걸렸으면 30분 이렇게 적어놓고서 이제 그 시간을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모으고 모으면 이 아이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분씩, 5분씩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고요.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 여기 과목이 써있고 미국 교과서 공부했네요. 공부하고 나서 이미 이렇게 배분된 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 책을 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한 뒤에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을 때 정말 안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책을 보고 암기를 하고 다시 적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정말 순수 공부했던 시간을 적어보면 아 나는 하루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적어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부 양이 작았구나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더 빠르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침 먹고부터 공부 시작하면 점심 먹는 시간, 중간에 노는 시간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끝날 때까지 그런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봐봐봐 니가 공부한 시간은 3시간 밖에 안 돼 3시간이나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고요. 저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마치고 그 날에 엄마하고 스터디 플래너를 검사할 때 쓰는 난이에요. 여기 보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고학년인 경우에는 그날 배웠던 것, 단어 중에서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냥 그날 알게 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가리고 똑같이 써보던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날 새롭게 배웠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꼭 그것만은 기억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의 공부평가하기 이거는 아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B, C, D, E, F 이렇게 평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점수화 시켜가지고 나는 뭐 오늘 85점이다, 90점이다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죠. 오늘의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반성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못 끝냈다 이렇게 적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 부모님은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엄마를 우아한 사정으로 만드는 사인, 제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 잘했어! 하이파이프! 하고 사인 우아하게 해주시고요. 아이가 잘 때 그 다음날 이걸 펼쳤을 때 엄마의 응원 메시지를 볼 수 있게 저녁에 잠깐 응원 메시지를 써주면 좋습니다. 이게 약간 교환일기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 오늘 굉장히 잘했어. 오늘 성실하게 잘했다. 라는 글을 보면서 그 다음날 아이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스터디 플래너는 그 다음날 적을 때 그 전날 했던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머릿속에서 꺼내보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스터디 플래너는 아마 옆면일 거예요. 저에겐 뒷면인데 이 뒷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영어책을 보거나 국어책을 보면서 좋았던 문장이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 이런 것들을 적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터디 플래너를 적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잘 자리 잡힐 수 있게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뭐 한 줄 뒤 두 줄 되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드려준다면 아이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 쓰는 연습을 하면서 모든 감옥의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지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들 참조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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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